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서울교통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쾌적하고 편안한 지하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불광, 연신내 방면으로 가는 응암순환, 응암순환 열차입니다. 행복 찾아내리는 우리 친구, 서울교통공사 오늘도 서울교통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쾌적하고 편안한 지하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봉화산, 서울의료원행 열차입니다. This train is bound for 봉화산, 서울medicalcenter. Thank you. 행복 찾아내리는 우리 친구, 서울교통공사 오늘도 서울교통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쾌적하고 편안한 지하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신내, 신내행 열차입니다. 이번 역은 응암, 응암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응암, 응암.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행복 찾아내리는 우리 친구, 서울교통공사 오늘도 서울교통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쾌적하고 편안한 지하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촌, 불광, 연신내 방면으로 가실 손님은 이 열차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역촌, 불광, 연신내, 연신내 방면으로 가실 손님은 이 열차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역은 역촌, 역촌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3호선 열차로 갈아다실 수 있는 불광, 불광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동차 안에서는 휴대전화 수신음을 진동으로 바꿔주시고, 스마트폰 등 휴대용 기기를 사용하실 때에는 이어폰을 이용해 다른 고객들께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역은 독바위, 독바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역은 3호선 열차로 갈아다실 수 있는 연신내, 연신내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역은 구산, 구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역은 응암, 응암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계속해서 역촌, 불광 방면으로 가실 손님은 이번 역에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세절, 신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세절, 신사역은 왼쪽입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입문 비상손잡이는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만 사용하여 주십시오. 임의로 손잡이를 돌릴 경우 열차가 급정차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며 철도안전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역은 증산, 명지대 앞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경위중앙선이라 공항철도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역은 월드컵 경기장, 성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World Cup Stadium, 성산,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마포구청, 마포구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마포구 office, 마포구 office,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망원, 망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망원, 망원,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2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합정, 홀트 아동 복지회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합정, 홀트 Children's Services Incorporated,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2.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역은 상수, 상수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상수, 상수, the doors are on your left.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혼자 판 열차 안에서 소지품을 잃어버리거나 불쾌한 신체 접촉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광흥창, 서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광흥창, 서강,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대흥, 서강대 앞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대흥, 서강유니버시티,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5호선이나 경희중앙선, 공항철도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공덕. 공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공덕, 공덕,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5, the 경희중앙라인, or the airport railroad. 앞쪽은 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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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덕역입니다. 이번 역은 경희중앙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효창공원 앞, 효창공원 앞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4, 5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삼각지, 삼각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녹사평, 용산구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녹사평, 용산구 오피스,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이태원, 이태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Itaewon, Itaewon, the doors are on your left. 前方 도전시, Itaewon, Itaewon站. 맘모나크 Itaewon, Itaewon駅です.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객실에는 임산부 배려 표시가 있는 분홍색 의자가 있습니다. 임산부가 편안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역은 한강진, 한강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한강진, 한강진,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버티고개, 버티고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버티고개, 버티고개,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3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약수, 약수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약수, 약수.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3. This stop is 청구, 청구,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5. 이번 역은 2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신당. 신당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 역은 1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동묘 앞. 동묘 앞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창신, 창신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화기와 객실 비상통화장치에 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차 화재 시에는 객실 통로문 옆 소화기로 초기에 진화해 주시고 객실 비상통화장치를 이용하실 때에는 비상통화장치의 호출 버튼을 누르거나 덮개를 연 후 마이크를 들면 승무원과 통화가 가능하니 비상시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역은 우이신설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보문 보문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 역은 안함 고대병원 앞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고려대 종암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전국역입니다.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월곡 이번 역은 월곡 동덕여대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상월곡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 역은 돌고지 돌고지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1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석계 석계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7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태릉입구 태릉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화랑대 서울여대 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봉화산 서울의료원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봉화산 서울의료원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This stop is 봉화산 Seoul Medical Center This is the last station The doors are on your left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신내 신내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계속해서 경춘선을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This stop is 신내 This is the last station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Gyeongchun Line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 This is the last station